오늘 저녁부터 경북 동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부터는 울릉도와 독도까지 확대되겠고,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퇴근길 곳곳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부터는 울릉도와 독도까지 확대가 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로 봄비치고 양도 제법 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으로는 천둥과 함께 번개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쌓여있던 먼지는 해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에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다가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낮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1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19도에서 21도로, 평년보다 높겠지만 강한 바람에 체감온도는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온종일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1도, 낮 기온은 울릉도 17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 전해상으로는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주말까지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